으 으 나름 뭐라고 할까요 젊은 시절에는 뭐 지금도 많이 되시지는 않으셨는데요 한때는 소위 말씀하는 뭐 끔 좀 씻고 사셨을 겁니다 선생님 좀 나가시는 게 좀 사실만 하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관제라고 하죠 그게 관제가 조금 느껴집니다 혹시 소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있었구요 현재 그리고 집안에 좀 가까운 분이 한 번 정도가 돌아가신 것 같구요 그 상문의 기운 장면 재작년 그쵸 뭐 상문의 기운도 좀 있으시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한 4 5년 정도가 지금 되게 힘드신 여건 이십니다 앞으로 나오는 아니요 과거형 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힘드셨다 말씀이구요 근데 금년에는 문서라는 것도 좀 보여집니다 혹시 계획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은 제가 한 30여 년 공식에 있다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4년 전에 중년팀하고 중년지역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안정식하고 원놈 사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면서 애들 둘을 갖다가 아내하고 같이 그 사업을 하도록 저는 이제 그 꿈이 그게 안착이 되면은 저는 시골 날을 가서 혼자 좀 살고 싶어요 선생님 생신이 몇 월달 이십니까 음역 12월 1일 12월 초하루요 그니까요 우리 선생님 자체가 물론 선생님 스스로가 쌓으신 재력도 있지만 내려받는 재력도 있으시거든요 제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손들이랑 이제 다들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를 이제 시골 가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서가 두 개가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시골 가서 사시는 분들도 돈이고 뭐 땅이고 뭐건 뭐 매입을 하시건 뭐하시건 하셔야 되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가실 때 갈 때 물론 지금 현재 땅이 있습니다만은 그 선산이 살아보면서 해가지고 그 선산 관리를 제가 하는데 네 산 높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접근성이 좋겠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집 짓고 제가 혼자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보면은 문서가 들어왔겠죠 그 땅을 살려고 그러니까 마음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산소는 선생님이 장손가 장남이시면은 지금은 아니시고요 장남 아니시때도 선생님이 돼지띠시잖아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급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급하지는 않아요 한 4년 후에 또 윤달이 들어오니깐요 윤해가 들어오니까 그때 하십시오 오케이 네 지금은 일단 그쪽에 뭐 하셔가지고 매입하셔서 조그맣게라도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셔도 탈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게 지금 아들 둘하고 집사람으로 아주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용특이 64년대 갑진 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골치 아프게 들으죠 네 평생 평생 아마 평생 아웅당하시고 그리고 또 아주머님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성격도 그러시고 모든게 또 그리고 여자의 몸이시지만 여자 한 부실 겁니다 대리 우리 선생님이 여성스러운 면이 더 많으시고요 아들들이 몇 살 몇 살입니까 하나는 장남이 92년생이고 둘째가 94년생입니다 92년 94년이요 90년은 원숭이 뛰고 걔 뛰고 그러네요 참 묘하죠 나름대로 옳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오시고 그리고 또 공직에도 계셨고 근데 왜 애들이 지금 뭐야 따 아닌 따가 돼 계시고 그럴까요 아버님께서 정을 많이 안 주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애들은 저는 뭐 그리고 또 큰애 같은 경우에는 큰애도 그러면 그 아주머님이랑 같이 음식점 그런 거를 맡겨 놓으신 겁니까 큰애는 제가 한정식이니까 주방일을 좀 맡겨보려고 근데 큰애 같은 경우에 원숭이 뛰 같으면요 우리 선생님같이 공무원 쪽에 왔거든요 원래는 그쪽이 맞는데 아마 공부를 별로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되래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으로 장사 쪽으로는 둘째가 더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녀석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뭐야 엄마하고 은근히 부딪힘이 많을 겁니다 그 애도 그러면 거기서 뭘 시키시게요 그래서 둘은 공부에 소질이 없어 보여서 머리들은 좋은데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너희들은 대학 가지 마라 대학 안 가도 되니까 그랬더니 놔뒀더니 별로 안착을 잘 못 해요 그래서 큰애는 식당을 한정식으로 하는데 주방이 중요하니까 또 걔가 내가 보기에 이렇게 음식을 하는 거에요 원래는 공직인데 그쪽으로도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주방 양비 태도 해가지고 그 주방 일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둘째는 너는 이제 관리하는 거 서비스 이런 업무를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좀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두 놈들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안착을 해주기를 바라고 아버님 바람 이시고요 형제간이 일단 안 맞습니다 둘이 둘이는 좀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애랑 둘째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 선생님이 아들이겠지만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밥을 지으려고 해도요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솥 그러니까 사모님이 솥이 되는 거죠 근데 글쎄요 뭐 아버지고 가장이시니까 가족들 챙겨시는 건 당연한데 그럼 둘째도 다 좋다고 합니까 아버지 뜻 따라서 애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렇죠 또 지금 뭐 초이스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가족 간에 하다가 안 맞아서 누군가 하나 이렇게 도태되고 아니면 튀어나오게 되면 괜히 더 안 좋은 사단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금년은 또 우리 사모님이나 큰 애한테는 또 나가는 삶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 같은 경우는 부인병 좀 좀 관리 좀 하셔야 될 거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관제수도 조금 보여지거든요 어떤 아들 큰 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형국에 어떻게 보면은 제 식구가 하는 건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막내는 다른 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있으면서 부딪히고 충이 돼서 나중에 보네 안 보네 하는 그런 일이 전개될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둘을 한 집이 다 제가 놓기 싫었어요 근데 둘은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자력갱생 그게 안 돼서 둘을 다 끌어당겼는데 둘을 끌어당기면서 얘네들을 둘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의문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초이스가 없으니까 일단은 좀 따로딱 데리고 있다가 아니 둘째는 좀 다른 일 좀 사회생활 좀 더 하다가요 그리고 아버님 그게 있습니다 평생 뭐 아주머니하고 사모님하고 살아보셔서 하시는데 안 맞는 건 안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안 맞지만 사는 것은 그냥 서로 존중하고 맞춰 가려고 하니까 사는 건데요 그게 부부간에도 궁합이지만 부모 자식하고도 궁합이 있는 거고요 둘째를 그렇다 해야죠 둘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지금 다툼이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생길 겁니다 그럴 바에는 미연에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어떤 어떤 방면은 둘째는 직장생활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영업적인 일로를 좀 왜냐하면 걔는 큰 애하고 틀리게 대인관계에서 좀 굉장히 괜찮습니다 활동적인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업적인 일이라도 일단 좀 다른 일을 좀 하다가 그리고 정의의 아이 뭐 자립을 좀 시켜주고 아버지로서 좀 더 도움을 주신다 하시면 프랜차이즈 같은 체인점 따로 이렇게 하나를 하게 해야지 세 분이 같이 있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근데 그 다툼이 이렇게 한 번 되면 분명히 좀 크게 다툼이 됩니다 아마 그거는 선생님도 예견하고 있고 그걸 제일 걱정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은 잘 될까요? 근데 원룸텔도 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명의를 아주머니나 아이들로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으로 하세요 혼자로? 선생님 명의로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사주에가 제복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늙어갈수록 제복이 계속 더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요? 사모님의 생일이 아까 저기 몇 월이라고 했죠? 5월 2일 그러니까요 사장님은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굉장히 서로들 평생 살아오시지만 30년 넘게 살아오시지만 두 분 다 공통된 건 외롭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 거기에는 극성을 떨고 사모님이 막 이래저래 하는 건 있지만 제복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복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아내하고는 참 저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헤어지고 뭐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아유지 그건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없죠 없는 게 아니라요 사모님이 설사 해달라고 해도 사장님이 안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왜 안 해 주시냐면 사장님은 명예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또 다른 집안의 사람들이라든가 주위에 친구분이 됐건 누가 됐건 이혼은 다른 사람들 얘기지 사장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강하게 법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혼 같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큰누님을 모시고 있어요 큰누님이요 네 1944년생인데 44년생이세요? 어우 원숭이 뛰시네요 팔순이 넘으셨네 네 큰누님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집에 그 어머니가 저한테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여튼 친정일에만 형상을 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제복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릴까요 그분은 보살님같이 저와 같은 분이세요 네 저와 같은 이끼같이 무당의 기운 그런 것도 많아서 집안에 우한 같은 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시면 미리 꿈도 다 꾸시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거의 그분이 무당이세요 아마 웬만한 행사 같은 것도 아마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실 거고 잘 모셨으면 그분 그러니까 누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게 잘 하신 겁니다 제가 어머니가 재작년으로 돌아가셨는데 97세로 네 같이 이제 제가 건물 올리고 5층에 집을 해가지고 5층에 전체 가족들 다 이렇게 살거든요 네 누님은 이제 누님 혼자 누님은 이제 내가 매형도 있었고 뭐 그 자식도 하나 있었는데 다 이렇게 뭐 뭐 소식도 없이 저게 어쨌든 간에 누님 보고 어 누님은 어머니를 잘 모시죠 그래도 어머니를 5층 주택에서 계속 모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누님은 내가 평생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그래서 누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골을 가버리면은 누님이 얼마나 오래 사실지 음 근데요 그 누님은요 팔순이신데도 팔순같이 안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거는 당신께서 관리를 잘 하신 거고요 잘 그리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그 로망을 시골에 갖고 계시는 거지 선생님도 거기 노다지 계속 있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도 수시로 서울 올라가 볼 거고요 그렇죠 걱정이 돼서 아이들하고 아주머니한테 맡겨놓은 거 수시로 보러 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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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을 좀 잘 성기셔야 되는 게 음 누님 잘 성기시면 좋은 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하여튼 그건 뭐 그리고 또 누님이 어떻게 보면 누님의 개인적인 삶이 조금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뭐 남편과의 매영이시잖아요 매영관계 또 조카관계 저와 같은 분이어야 되거든요 저처럼 결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살면서 신을 섬기든 조장을 섬기든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좀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박복하게 사셨을 겁니다 많이 우시고 사셨을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도 기셔요 그 집안내력이 선생님 집안내력이 명이 기신가 보나요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깁니다 괜찮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장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아들 둘하고 사모님하고 하시는 그 자체가 큰 아들하고 그리고 음 이게 편이라는 걸 안 해도요 아주머니 눈에는 큰 아들은 항상 짠하고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주머니 눈에는 큰 아들이 둘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어떻게 보면 큰 애한테는 누구한테도 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모님이 근데 큰 아들한테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하고는 이게 많고요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면 둘째 녀석 입장에서 보면 형은 저렇게 맨날 챙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챙길까 이런 게 아마 지금까지도 둘째한테는 있을 겁니다 근데 형의 입장에서는 난 뭘 그렇게 받았냐 이놈아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부터 대두되기 때문에 글쎄 시작을 하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둘째는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생활 좀 더 시키시고 나중에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영업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 아이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활동적인 애가 어딘가 갇혀서 있는 일을 못합니다 8월 29일 그러니까 돌아다녀야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려면 뭐가 있겠어요? 영업적인 거 아니면 운전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좀 돌고 나서 나중에 정착을 해야지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 애가 어쨌든 엄마하고 형하고 자기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갇혀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꾸 이게 움직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역마가 있기 때문에 티 나갑니다 둘째는 내보내요 그런 쪽으로 내보내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둘째 지원해준다면 뭐 대형 면허라도 하나 따라 이래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좀 중급에 뭐 화물태룩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대래 맞습니다 얘는 갇혀 있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아까부터 엄마하고 큰아들은 할 수 있는데 막내가 자꾸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하여튼 신경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일단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시는데 아무튼 문서가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도 다 내시고 진행하셨으면 제일 좋은 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쟤는 집도 그렇고 아니 집이고 뭐 하여튼 모든 자기를 공동으로 해놔야죠 잘하셨습니다 제품 공동으로 근데 이제 식당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식당이나 원룸 그런 것을 전부 다 제 명의로 돌리라고요 그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요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됩니다 왜 선생님이 제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복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하시고 시골에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삶을 이제 나머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쪽으로 선택을 정말 잘 하셨는데 가서 너무 힘들게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람되지만요 음 사람이 하나 보이거든요 뭐 이성이겠죠 같은 동네 남자는 아니더라도 여자 여자가 한 분이 보여요 뭐 좀 친구처럼 벗처럼 만나고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금년에 아마 좋은 인연이 하나 들어 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너무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꼭 볼륨 그런 게 아니라요 좋은 벗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해야 만나시고 사실 젊었을 때 여자들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근데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선생님이 멋지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멋있거든요 멋있으세요 그리고 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가장 큰 거는요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만 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골은 언제쯤 내려요 글쎄요 선생님이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지금 땅이 꽝꽝 얼어 있잖아요 그래도 여름 한철 나시고 선선한 바람 돌 때 가시라고 권해주고 싶네요 지금 당장은 움직이기가 그러시고요 몇 년 후에 아니요 몇 년이 아니라 금년은 가을부터 한번 준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네 소서가 지금부터 들었으니까요 금년에 하셔도 되고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제가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영방송을 보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이 유튜브를 보여요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안 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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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러던 중에 우연히 선생님이 그걸 내가 봤는데 그러셨구나 이분은 어떻게 다른 분하고 다른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아까 저 친구가 용군 대비 저 김대표가 저도 막 연예인들 좀 봐주고 싶고요 뭐 몇 살 몇 살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요 괜히 그 나란히 물어보고 뭐 한동훈 뭐 이재명 대표 뭐 이런 것만 물어봐요 저 친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정치를 봐주는 무당이 돼버렸네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일반인도 상담해 주냐고 그런 문자를 다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웃기고 있어서 그래서 하다가 아이고 선생님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인생 후반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론 살아가면서 다 닥치는 거는 다 해결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이차랬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잘 살아오신 인생이시고요 아직도 많은 명이 남으셨고요 잘 살아가실 겁니다 건강만 잘 챙기십시오 세월에 장사 없는 건 아시죠 둘째는 어떻게 둘째는 정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사모님하고 큰아들은 합니다 근성들이 있으시고 근데 둘째는 가지고 있는 게 역마가 있기 때문에 얘는 뛰어나가야 되는 아이가 과연 자기를 얼마나 잘 누르고 있을지 그리고 식당 쪽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쪽이 아이는 맞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시다가 아니다 싶으면 밖으로 깨셔요 저 둘째는 식당이 괜찮겠죠 정말 잘 맞죠 은근히 진득한 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세요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요할 때 한 번씩 더 와야 되는데 전화 주세요 한번 다녀가셨으니까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아이고 세금 많이 받으십시오